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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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웠던 마음도 복잡했던 생각도 모두 잊고 가장 편한 나로 돌아가게 되는 곳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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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곳에서 너를 만났다 우리 어디부터 가볼까 우산 잡혔어 우산 잡혔어 어? 귀여운데? 뛰어가자 순우야 우리 에이드 만들어 먹을래? 그래 아 차고 여기 보세요 한 번 더 해볼래? 에이드 이게 천혜향인거야? 응 천혜향 타르트 이리와 앉아 손 잘했어 이런 상큼함 귀여워 다른 곳에서도 느낄 수 있을까? 바로 새롭다 오늘은 그냥 혼자서 재주를 느껴보고 싶어 바람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그리고 몽돌의 속삭임 근데 벌써 네 생각이나 이 소리 같이 듣고 싶다 아 아 잘 주지마 예쁘다 우리의 시간도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시간도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다 사랑하기 좋은 날이다 사랑하기 좋은 날이다 사랑하기 좋은 날이다 나 많이 봤어? 내 선물은? 짠! 여기 있지! 내꺼? 없는데? 여기 있지! 그 섬에 가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. 지금 제주가 나를 부른다. 롯데면세점